지금부터 대구 시민을 위한 제 1회 션파운더 배우제 패스티벌 그 환영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영어별 가수 영두홈이고요. 네 저는 미호회 직원 미테디입니다. 대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대구 시민 워너포들을 위한 축제인 만큼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멋진 공연 축제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무대를 또 활짝 열어줄 가수의 소개 보도록 할까요? 네. 이은건 씨의 무대입니다. 추진 아리다. 추진 아리다. 추진 아리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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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